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합시다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전쯤에 상담심리 개론과 관련된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네요. 실은 이번 공부합시다 영상은 상담심리 전공 서적이라서 대중성은 엄청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찍으면서도 가끔 전공생들이나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큰 기대도 없이 편집도 거의 없고 그냥 원테이크로 쭉 엄청 길게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공부합시다 영상들이 다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없으면 절대로 끝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입으로 공부하는 영상을 찍은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무런 사운드도 없이 공부하는 영상만 찍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입으로 공부하는 걸 찍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제 채널이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서 제법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이 공부합시다 영상을 그리고 놀랍게도 북튜버계의 어떤 최고 짱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서점님께서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이 긴 영상을 다 보시고 마음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먼저 이렇게 북튜버를 한 선배로서 이렇게 영상이 엄청 길거나 막 자막이 없거나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나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좀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좀 해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하여 공부합시다 영상도 좀 짧게 나눠서 올리고 또 자막도 넣어보는 이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 썸네일에 올린 책은 학지사의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만 올라가 있지만 썸네일에는 실제 제가 여기 정리한 노트에는 그 책뿐 아니라 학지사에서 나온 다른 상담심리학 개론 책도 같이 여러 권을 같이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노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공부합시다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나누고 있긴 하지만은 개론서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건들고 가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상담의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상담의 과정이나 상담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눌 거예요. 그리하여 책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 상담이나 학습 상담, 성상담, 비행총소년 상담 이런 문제 유형별 상담이라든지 놀이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사이코드라마 같은 이런 영역은 아주 개갈적인 내용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악이나 독서치료, 미술치료 같은 다양한 심리치료 영역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나 학습 상담, 비행총소년 상담 같은 이런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관련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담의 기초, 상담의 과정, 그리고 상담 이론들 중에서 일부 영역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상담 이론들 중에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실존주의 상담, 그리고 인지행동, 유흥의 분석, 심리학까지 나눌 예정이고요. 이제 또 나머지 이론들은 그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이고 어색해라. 인간중심이론 로저스로 대표되는 인간중심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 또한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내담자의 책임과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내담자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또 내담자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라고 보았고 성장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는 반대로 반결정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인간중심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부적응 어떤 그런 상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아가 어떤 현실과 이상적 자아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날 때 부적응 상태가 된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면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자아는 여기쯤에 있는데 너무 그 이상적인 자아는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때 부적응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가치 조건적인 것들의 해체를 도와줌으로써 자아 개념과 유기체의 경험관의 일치 정도를 높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지시적이고요. 상담 과정이 수용적인 상담 관계를 지향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를 제가 적어놨는데 주요 개념, 현상학적 장, 실제 자아, 이상적 자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유기체적 평가 과정, 가치 조건화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현상학적 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로서 존재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실제 자아와 이상적 자아 인간은 유 목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꿈꾸는 존재라고 보았죠. 그렇지만 현실 자아와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적응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타인과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유기체적 평가 과정,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요. 또 유기체적인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아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조건화는 중요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기체적인 경험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 가치 조건화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 이 가치 조건화를 어떻게 보냐면 중요한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기체적 경험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존재로서 주관적인 내적 경험과 불일치를 이루게 되어서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든지 갈등, 공포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조건화, 제가 제 예를 들면은 저희, 제 아이에게 굉장히 가치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 치카치카하고 세수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사랑에 가치 조건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 기법으로 넘어가면 아주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 정확한 공감적 이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죠? 진실성은 순간순간 경험하는 어떤 감정과 태도를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상담자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은 평가라든지 판단을 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확한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 자각적 세계에 철저하게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객관화 하면서도 그 내담자의 어떤 자각적인 세계에 철저히 빠져들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12단계의 상담 기법이 있어요. 내담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면 상담 그 상황을 정의를 내리고 감정을 표현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상담자가 그 감정을 수용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 다시 그 내담자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또 그 감정을 상담자는 수용하고 또 정리하고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지난 후에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통찰하는 그런 단계가 오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결정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치료적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대안도 탐색을 하죠.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 또한 바뀌겠죠. 그럼 심화된 통찰과 성장이 일어나고 또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되고 또 이 과정이 또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상담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실존주의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인간에 대한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 가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상학적인 방법과 결합을 했는데 현상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얻는다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관찰자의 그런 입장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상담은 실존주의 철학과 이런 실존주의의 어떤 기본 가정들을 현상학적인 방법과 결합을 시켜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돈하는 데 목표를 주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삶의 의미, 자유, 책임, 죽음, 존재,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은 게슈탈트나 인간중심 상담처럼 인본주의적인 관점 선상에 있습니다. 선택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장애가 그 원인이 어떤 자기 상실 내지는 논리의 불합리성에 있음을 각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신념이 있을 경우에 단지 그 우연에 의한 것임을 인식을 시키고 어떤 자유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현실치료의 선택 이론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인간 존재의 어떤 불안에 대한 원인이 본질적인 시간의 유한성 그리고 죽음의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오히려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이런 불안을 치료의 어떤 생산적인 재료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지금 여기를 중요시하고요. 자신을 초월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 같은 경우에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능동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존주의 상담의 시험에 나오는 원리 네 가지가 있어요. 비도구성 재미없죠. 비도구성 이건 비도구성 자아 중심성의 원리 만남의 원리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비도구성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와 상담자는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비도구성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구적이라든지 지시적인 상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 중심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의 초점은 내담자의 자아에 있다. 특히 내면의 심리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체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현재의 어떤 이런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만남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어떤 제한된 실존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직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치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위기 극복 또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의 과정을 보면 증상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의미의 자각 그리고 태도의 수정 증상의 통제 삶의 의미 발견 이 실존주의 상담은 지금 굉장히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로 책을 얄롬의 책과 아니면 어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실존주의 상담 책을 다시 한번 더 좀 비교적 자세히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완전 또 카테고리가 다른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인지행동으로 넘어왔습니다.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고 REBT REBT는 엘리스라는 학자가 했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도 제가 그 인지행동치료 스펙트럼 시리즈로 나온 학지사에서 나온 그 책을 따로 다시 다 리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상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 자체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간은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서로 그 중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 과정 인지에 방해를 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왜곡되게 생각하려는 어떤 생리적 문화적 경향이 있고 또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만드는데 독특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받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자신의 미래라든지 어떤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썩 동의가 안 되고요. 그래도 일단 심각한 근데 이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REBT 같은 경우는 심각한 기질적인 장애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자발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REBT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와 1대1 상담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REBT의 대표학자 앨리스는 인간의 사회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통찰된 것, 통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통찰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담 기법이 ABCDE 기법이 있어요. A는 선행사건 B는 비합리적인 신념 C는 결과 D는 논박 E는 효과 ABCDE 이 영어로 된 거 앞글자를 딴 건데 A 같은 경우 선행사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선행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에서 낙방을 했죠. 그러면 B 비합리적인 신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C 결과적으로 우울해집니다. D 그럼 치료할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논박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 현실적, 효용성을 따져서 논박을 하는데요. 먼저 논리적으로 한번 논박을 해보죠. 시험에 떨어진 게 무조건 안 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니? 라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너만 떨어진 건 아니지 다른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효용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식이라는 것은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니? 이렇게 효용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현실적, 효용성 이 논박 과정을 거치면 이 마지막 단계인 효과 효과 합리효과와 정서효과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효과를 아 시험이 떨어진 것이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정서효과는 시험에 떨어진 거는 실망스러운 거지 우울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A, B, C, D, E 순서로 R, E, B, T 그 엘리스의 R, E, B, T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담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R, E, B, T에서 주요 개념은 제가 아주 작게 조금 적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고 자기 지시 욕복이야 모험 실행 반유토피아주의 불확실성의 수용 관용, 유연성 자기 수용, 이행 건강한 개인은 자기 외부의 어떤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걸 왜 적어놨을까 여기까지는 R, E, B, T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백, 백의 인지치료 이 정신병리를요 동기라든지 본능이 아닌 어떤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인지적 왜곡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지치료 백의 인지치료의 목표는 자동적인 사고 그리고 스키마를 인식을 하고 수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역기능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수정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 같은 경우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 내담자를 깨우쳐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요 개념 같은 경우는 핵심 신념 핵심 신념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관적으로 일반화된 어떤 절대적인 신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재적 신념이 있어요. 핵심 신념과 자동적인 사고를 연결시켜주는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인지도식 인지삼재 인지삼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인지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 인지삼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외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지치료 백 가장 대표적인 백의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을 하고 있어요. 핵심 신념 중재적 신념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인지도식 인지삼재 그리고 인지외고 인지외고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지외고 인지외고은 종류가 많아요. 몇 개 알려드릴게요. 긍정격화 자신이 실제로 잘해서 성공했는데도 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 추상화 정신적 역화 정신적 역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하고 사소한 부분에 근거해서 전체 경험을 이해하는 겁니다. 과도한 일반화 그리고 개인화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명명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과대 가소평가 파국화 재앙화 정서적 추론 정서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경험이 현실이고 진실인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임의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추론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치료 백의 인지치료 주요 개념을 했고요. 이제 상담 기법 으로 넘어갈게요. 상담 기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있는데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축약이 있어요. 문제축약 내담자가 다양한 문제 증상을 호소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공통된 요소를 이렇게 묶어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문제 증상들을 어떤 발생 시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발생한 증상을 가장 먼저 다르죠. 그리고 이후의 증상에도 초기 발생 증상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관련 지어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빈틈 매우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스트레스 사건과 정서적인 혼란 사이에 빈틈을 확인해서 채우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 사건 그리고 정서 혼란 그 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틈을 확인해서 놓치고 있는 내담자가 놓치고 있는 확인해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겁니다. 칸 기법은 방금 빈틈 매우기와 비슷한데요. 세 칸 다섯 칸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여러 칸으로 나누어서 왼쪽에는 구체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적게 하고 오른쪽에는 그로 인한 정서적인 결과를 적고 그리고 중간에 자동적 사고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다가는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적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서적인 결과 우울했다 우울했다 이렇게 적고 근데 그 스트레스 사건과 오른쪽에 있는 정서적인 결과 사이에 어떤 자동적 사고가 일어났는지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메우는 겁니다. 긍정적인 걸로 다시 바꿔서 그리고 방금은 세 칸이었고 이걸 다섯 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세분화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법이 있냐면 소쿠라테스 질문법 근육 이완 점진적 노출 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소개는 제가 다음에 학지사 그 스펙트럼 시리즈에서 다시 리뷰할 때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인지행동치료 엘리스와 백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치료 입니다. 행동치료 인지가 빠진 행동치료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의 인간관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유기체다.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만도 아니고 환경만도 아니고 이 두 개 다 영향을 받는다. 상호작용한다.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습관으로 구성된다. 보았고 인간의 행동도 생활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 융 융은 이렇게 짧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 심리 북튜버 채널이 아주 오래 가게 된다면 아마 각각의 이론가들의 개별적인 책에 대해서도 다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융은 인간을 긴 역사의 산물로 그리고 생물학적 유전뿐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유전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물려받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융 그리고 교류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건데 에릭번 같은 경우 둘 다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이드의 어떤 결정론적인 인간과는 거부를 하였죠. 그리고 융은 중년기의 성격 발달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중년기를 기점으로 자아가 자기의 통합된다고 보았죠. 자아가 자기의 통합된다라는 말 이해가 가세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그리고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전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의식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융은 그리고 집단 무의식 리비도 원형 원형은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입니다. 집단 무의식 하나하나 다 사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고 가고 있습니다. 융은 셀프 자기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는데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성을 보는 거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성을 보는 거죠. 음영 음영은 동물적인 어떤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은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 페르조나 가면 이거는 좀 많이 대중적인 단어가 되었죠. 페르조나 그 다음에 콤플렉스 정서적인 색채가 강한 어떤 관념과 행동적인 충동 의식의 질서를 교란한다. 콤플렉스는 그리고 의식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어떻게 조합한 여덟 가지의 심리 유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MBTI가 되죠. 네 MBTI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 심리학 융의 분석 심리학 상담목표와 과정을 보면 일단 상담목표는 자기 자신과의 합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개성화를 시키는 거죠. 개성화 개성화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즉 독특한 개인 단 하나의 동일 최적인 동일 최적인 존재가 되어 가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무의식 적으로 작동하는 정신 원리를 의식화 하고 개성화 혹은 자기 실현 과정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을 한 다음에 개인 무의식 차원에서 집단 무의식 차원으로 확대시켜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가 일어나냐면 단어연상검사 융이 사용했던 거예요. 단어연상검사 증상분석 꿈 분석 그림치료 상징사용 등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융은 어려워요. 정말 저도 이 개론서 말고 융 책 얇은 거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은 내용이 엄청 방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러에 비해서는 근데 굉장히 통합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한 권을 다 봐도 그게 머릿속에서 각자 조각이 되어서 떠다니지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난해 됐던 것 같아요. 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외운다고 적어놓은 거긴 한데 이거를 이해 없이 보면 좀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도 그래서 융에 대해서는 책을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를 아셔야지만 이걸 통합하는 데 통합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어려워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 이론을 다루었습니다. 이 분석심리학 융은 학지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려워서 뺐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다른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가 있고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속상한 융이었습니다. 이 융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으로 융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학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남아있는 이론들이 있죠. 교류 분석도 남아있고 프로이트 정신분석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나머지 이론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